맨유가 마운트의 영입을 사실상 확정지으면서 마운트의 이적료가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마운트의 이적료는 6천만 파운드 하나로 천억가량의 금액이고요 마운트는 메디컬 테스트만 남겨둔 상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즌 마운트가 사실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마운트에게 천억가량의 금액을 쓰는 것이 옳은 선택이냐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적료를 생각하지 않고 본다면 마운트는 테나 감독이 매우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마운트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라서 팀이 경기를 풀어나갈 때 거의 모든 요소에 관여가 돼서 플레이할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예를 들면 마운트가 이렇게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는 중앙에서 팀의 미드필더들이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마운트가 후방 플레이 메이킹도 가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내려와서 마운트가 후방 빌드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마운트가 약간 아래쪽에서 플레이하고 있을 때는 전방에서 팀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상대 수비의 집중 마크를 받고 있을 때 마운트가 부지런하게 올라와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받고 있는 압박을 분산시켜 주거나 아니면 자신이 직접 볼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볼을 공급하는 플레이 메이커의 역할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선수죠 그래서 마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넓은 활동 반경과 기동력을 바탕으로 내려가서 후방 플레이 메이킹에도 가담을 해줄 수 있고 올라와서 자기가 직접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측면 공격수와 스위칭을 하면서 측면 공격을 담당할 수도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팀이 경기를 풀어갈 때 경기 전체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운트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운트가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육각형의 선수지만 이 육각형이 어느 한쪽이 엄청나게 강점이 있다 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팀 전체의 플레이에 유난류가 되어주는 선수지만 이 선수가 후방 플레이 메이킹의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측면에서 자신이 직접 측면 돌파를 담당해야 되는 역할을 맡거나 이렇게 모든 요소요소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약간 아쉬울 때가 분명히 존재하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육각형의 플레이어들이 가지는 단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두한 같은 선수가 그렇죠 김두한이 후방에서 플레이메이커 올라가서 공격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간침수도 잘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다재다능하게 수행을 하고 맨시티에서 분명히 트래블을 하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지만 이 선수가 후방 플레이 메이킹의 핵심이 되거나 전방에서 찬스 메이킹의 핵심이 되거나 이런 선수는 또 아니거든요 마운트나 김두한 이렇게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가지는 분명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즌에 마운트가 첼시에서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칭테와 코바치치 혹은 조르진유 이 중원 라인에서 후방 빌드업을 확실하게 담당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첼시의 중원에서 압박을 받을 때 마운트가 약간 위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칭테와 코바치치 같은 선수들이 압박을 받는 순간 빈 공간으로 내려와 주면서 자신이 볼을 받아서 후방 빌드업의 보조적인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코바치치나 칭테 이 두 선수가 부상도 있었고 폼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중원 라인에서의 빌드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마운트가 훨씬 더 많이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에 가담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마운트가 칭테랑 코바치치도 심지어 없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의 중심이 되어줘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마운트가 직접 내려와서 후방 플레이메이킹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될 때는 마운트가 오히려 잘 못하는 모습들이 나올 때가 많았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중원에서 첼시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상대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후방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때 전방에서 마운트가 약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마운트가 미드필더들이 압박을 당할 때 순간적으로 내려와 주면서 볼을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마운트가 있었기 때문에 첼시가 중원에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고 볼을 전개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중원에서 상대의 미드필더들이 첼시의 미드필더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운트가 순간적으로 내려와 주면서 패스의 루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첼시는 마운트가 순간적으로 움직여주면서 볼을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 이 장면에서도 마운트가 결과적으로는 압박을 받고 있는 위치에서 볼이 넘어왔을 때 마운트가 볼을 잡아서 첼시의 빌드업을 주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난 시즌에는 마운트가 이처럼 자기가 직접 많이 내려와서 수비라인의 볼을 직접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운트가 여기서는 상대의 압박을 받을 때 유연하게 탈압박을 해서 후방 빌드업을 주도하는 이러한 플레이는 오히려 마운트가 잘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운트가 지지난 시즌과 지난 시즌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지지난 시즌에 비해 지난 시즌의 볼터치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비라인에서의 볼터치의 수는 지난 시즌이 조금 더 높았고요 그리고 미드필더라인에서의 볼터치도 지난 시즌이 높았어요 그렇다는 뜻은 마운트가 지지난 시즌에는 공격지역에서의 볼터치가 확연하게 많았었고 지난 시즌에는 전체 볼터치의 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드필더라인과 수비라인에서의 볼터치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죠 이런 기록을 보면 마운트가 지난 시즌에는 첼시의 중원에서 부진함이 계속되면서 마운트가 내려와서 볼을 소유해주고 후방 플레이 메이킹을 주도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자신이 직접적으로 맡다 보니까 점점 더 퍼포먼스가 지지난 시즌에 비해서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운트가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낼 때는 좌우 측면에서 치레리나 제임스 이렇게 좌우 윙백들이 굉장히 좋았던 시즌이었거든요 이때 마운트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좌우를 오가면서 이 선수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너무나 잘 수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윙백이 높게 올라오면서 상대의 측면 수비수를 끌어낼 때 이때 마운트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린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마운트가 약간 중앙지역으로 들어가주면서 상대의 측면 수비수를 끌고 들어오면 이때 측면에서 윙백에게 공간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렇게 측면과 중앙에 애매한 위치에 마운트가 위치하면서 측면 윙백과 연계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던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에는 첼시의 윙백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상을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운트가 지난 시즌에는 측면에서 윙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었고요 직접 볼을 잡아서 상대의 측면 수비수와 1대1 싸움을 하거나 드리블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마운트가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면서 보조적인 역할을 잘하는 선수지만 자신이 정작 1대1 상황에서 상대 수비수를 1대1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무너뜨리고 이러한 대회는 엄청난 장점까지 있는 선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마운트가 중앙 미디필더 라인의 부진 좌우 측면 윙백의 부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후방과 전방 측면을 오가면서 팀의 플레이에 유난류가 되어주는 역할 이 역할을 마운트가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마운트의 장점과 단점을 보다가 보면 어떤 선수가 생각나냐면 테나하 감독이 아약스 시절에 너무나도 잘 활용했던 반더비크가 떠오릅니다 반더비크가 지금 맨유에 있지만 반더비크의 폼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테나하 감독이 반더비크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긴 한데 반더비크가 아약스 시절에는 특히나 테나하 감독이 있었을 때는 반더비크가 수비형 미디필더, 중앙 미디필더, 공격형 미디필더 심지어는 측면 공격수까지 수행할 수가 있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위치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플레이하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약스에서도 후방 플레이 메이킹은 더용 공격지역에서의 키패스 창출은 지에흐나 타디치 측면에서의 측면 돌파는 네레스 이런 선수들이 했었고 반더비크가 아약스 시절에는 아약스의 경기가 흘러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너무나 잘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맨유에는 테나하 감독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죠 일단 에릭센이 있지만 아마도 마운트가 왼쪽 중앙 미디필더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에릭센이 이제 나이도 좀 많아졌고 기동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90분 내내 높은 강도로 뛰어다니는 역할을 맡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운트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모로 맨유의 경기력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 후방 플레이메이킹은 브로펜데스, 카세미루, 그리고 리산드로 마티니스가 올라올 때도 있고 루크쇼가 사실은 테나하 감독 체제에서는 인버티드 풀백처럼 들어와서 후방 플레이메이킹을 도와주기 때문에 사실 마운트가 중심이 돼서 마치 에릭센처럼 후방 플레이메이킹을 주도하고 이럴 이유도 없기 때문에 루크쇼나 리산드로, 카세미루, 브로펜데스 이런 선수들이 후방 플레이메이킹을 할 때 마운트가 위쪽에서 내려와주면서 빌드업을 도와주는 역할 보조적인 역할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고요 공격할 때도 좌우 측면에 있는 산초나 안토니 혹은 레시포드 이런 선수들과 굉장히 호흡이 잘 맞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산초 같은 경우에는 에릭센과 산초가 동시에 나왔을 때 약간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산초도 볼을 잡았을 때 주변에서 오프더블 플레이가 있어야 더 잘하는 선수입니다 특히나 산초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이 볼을 끌고 움직이면서 상대의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때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되게 잘해요 그런데 에릭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플레이를 장점으로 볼 수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산초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을 때 에릭센이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에릭센이 볼을 잡아서 플레이메이킹을 주도할 때는 이제 산초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했는데 산초는 또 이러한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에릭센과 산초가 서로 오프더블 플레이가 부족한 이런 장면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마운트가 에릭센의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면 산초가 볼을 잡는 순간 상대의 수비를 끌어당기면 이때 마운트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산초가 플레이메이킹을 할 때 마운트가 상대의 수비라인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혹은 마운트가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상대의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산초에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형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당연히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브루어 펜데스와 마운트가 상황에 따라서 서로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마운트가 브루어 펜데스의 위치로 간다면 안토니와 함께 똑같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안토니가 수비를 끌어당길 때는 마운트가 침투를 하고 마운트가 수비를 끌어당길 때는 안토니에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이렇게 마운트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공격 라인에 활기를 불어넣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플레이는 당연히 레시포드가 측면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운트가 좋은 건 뭐냐면 지난 시즌에 에릭센이 있었을 때 약간 아쉬웠던 건 에릭센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거나 측면으로 돌아 뛰는 이러한 플레이가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루크쇼 에릭센 산초 혹은 루크쇼 에릭센 레시포드 이렇게 측면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활발한 스위칭 플레이가 나오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루크쇼가 인버티드 풀팩처럼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루크쇼가 올라가고 에릭센이 내려와 있을 때 이럴 때는 레시포드가 수비를 끌어당기고 루크쇼가 침투하는 이러한 플레이가 가능했지만 에릭센이 위에 있고 루크쇼가 아래에 있을 때는 레시포드가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에릭센이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가 약간 부족했던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마운트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마운트 루크쇼 레시포드 혹은 산초 이 측면에서의 삼각형이 계속해서 스위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레시포드가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당길 때 마운트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때 루크쇼가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이러한 형태도 가능하고요 레시포드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는 루크쇼가 측면으로 돌아 뛰고 이때는 마운트가 약간 뒤에서 중원을 커버해주는 이러한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마운트가 측면으로 움직여주고 루크쇼가 중앙으로 들어와주는 이렇게 이 3명의 선수가 계속된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줄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사실 아약스에서도 테나하 감독이 반더비크를 활용해서 오른쪽에서는 지에흐 반더비크 타디치 왼쪽에서는 네레스 반더비크 타디치 이렇게 반더비크의 위치에 따라서 좌우 측면에서 계속된 스위칭 플레이가 나왔었거든요 그러한 플레이를 아마도 에릭센 보다는 마운트가 활동량적인 측면이나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잘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는 플레이들이 아마 마운트가 있을 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운트가 에릭센 만큼은 아니지만 롱패스가 좋은 선수라서 에릭센이 해줬던 것처럼 롱패스를 통해서 방향전환을 해주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한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에릭센의 역할을 수행해 주면서 에릭센이 가지고 있지 못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침투하는 플레이 스위칭 플레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맨유에게 더해줄 수 있는 선수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마운트가 첼시에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줄 때 벌크업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마운트가 신체 밸런스를 잃어버렸다 민첩성이나 순발력이 모두 다 떨어져 버려서 개인적인 퍼포먼스가 아예 많이 떨어졌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운트는 지난 시즌에 첼시에서 중앙 미디필더 라인에 대한 문제점 좌우 측면에 대한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자신이 보조자적인 역할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플레이가 잘 안 나왔던 게 있어요 그런데 맨유에서는 후방 플레이 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도 있고 좌우 측면에 산초, 레시포드, 안토니 이렇게 측면 공격수들도 있기 때문에 맨유에서는 오히려 마운트가 자신의 윤활유가 되어주는 역할을 잘 수행해주면서 경기 전체에 영향력도 미치고 그리고 에릭센이 가지지 못한 에너지를 맨유에게 공급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 지난 시즌을 봤을 때 천억이라는 금액은 마운트에게 너무 비싼 금액이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현재 테나하 감독은 마운트 같은 선수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테나하 감독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천억이 아깝냐 안 아깝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